내려오면서 찍는 길이요 멋있네 밤 되니까 멋있네 여러분 올 한 해 힘내서 뭔가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작년은 제가 완전히 인생... 아니 아니 완전히 작년은 힘들었는데 올해는 진짜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제 올해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우 이거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멋진데 왜 이렇게 우리들이 사는게 힘들까요 여러분 와 세상은 이렇게 멋진데 왜 이렇게 난 사는게 힘들지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저 밑에 있는 집들여 보세요 다리 저기 먼 다리야 저쪽 방향이 홍수대교인가 홍수대교가 아니고 저기 홍수대교 방향이냐 다리 보세요 우와 저거 봐라 여기가 끝내주는구나 아까 위보다 위쪽보다 여기 내려오는게 여기 야경이 더 끝내주네요 여러분 죽인다 그랜드 팍 호텔이다 저기는 그랜드 팍 호텔 와 죽인다 죽여 야경 죽이고 멋지네요 여러분 와 저기 한강 보세요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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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여기서 우와 진짜 죽인다 이야 최강이다 최강